배우 조한철씨, 박효주씨 윤창모 감독님, 이영진씨, 김태훈씨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알려지기를 저의 첫 멜로 연기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이 작품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멜로는 전혀 없고요 근데 대신 옆에 계신 소율씨랑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살짝 뽀뽀씬도 있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는지 편집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저랑 같이 그런 씬을 찍어주신 소율씨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때 사실은 여배우랑 그런 뽀뽀씬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가글을 한 통 다 써서 하기 전에 잇몸이 헐어가지고 소율씨가 저한테 오빠 입에서 무슨 민트 향 난다고 그랬던 촬영 현장 기억이 나고요 저하고 일편 감독 윤창모 감독 그 다음에 양종인 감독 정어덕재 감독 이렇게 다 아주 뭐 친동생 같은 친한 선후배 관련 동료들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같이 펜션에 다니면서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가면 펜션에 자주 갔어요 가서 남자 넷이 모여서 뭐 그냥 놀고 잠시 밥해 먹고 산에 가서 걷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서로 만나면서 펜션에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양종인 감독이 이렇게 노느니 우리 시나리오 한 번 써보자 그래서 좋은 생각 써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네 명이 한 달 만에 시나리오를 써 갖고 왔어요 뭐 휴양림을 공통의 장소로 할 것인가 펜션을 공통의 장소로 할 것인가 하다가 펜션으로 정했고 그래서 각 장르를 네 명이 나눠서 이렇게 썼죠 그렇게 써서 우리 또 여기 제작했던 하정환 대표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영화했던 후배인데 그걸 보여줬더니 자기가 한 번 영화를 되게 좋게 봤나 재밌게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어떻게 이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안 믿었었는데 근데 투자를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저쪽부터 보겠습니다 저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감독님들은 모두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으로 더 펜션 기자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